안녕 어떤 다음 말을 이어갈지가 뛰어영힌 사이 수없이 쌓인 말들과 채우지 못한 빈 공간 맘에 없는 말이 그 등에 새 버릴까 난 겁이 나 사랑하는 그대여 긴긴 망설임 동안 내 맘 같은 단어를 찾지 못해서 흔한 그 인상 말소 모든 진심을 담아 그대 안녕 하나만 물어보라고 뭐해요 숨없이 쌓인 말들과 결국에 비워둔 공간 하지 못한 말이 더 아프게 할까봐 또 겁이 나 사랑하는 그대여 긴긴 망설임 동안 긴긴 망설임 동안 그대를 놓은 지 정하지 못한 그 말들만 내 마음에 남아 후회하겠지만 후회하겠지만 내 맘에 바라고 또 바라요 안녕 너는 겨우 이 한마디 적은 뒤로 난 멈춰서요 멈춰서요 그대여 내 맘 같은 단어를 찾지 못해서 그 난 그 인상 감사합니다.